자동차 대전 네 이번에는 개리모드 레아이다이와 함께하는 자동차 대전 자동차 대전 이거 우선은 자동차 대전인데 1차전 2차전 3차전 이렇게 갈 건데요 1차전에서는 뭐 그냥 특수한 뭐 특별한 거를 안 붙이고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붙이고 기본 자동차에다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전은 그냥 기본 자동차에 프로만 붙이고 어 2차전부터는 뭐 특별한 거를 붙여도 되지 3차전에 와이어 같은 거 붙이십시다 2차전에는 트러스터 와이어 2차전에 트러스터 붙이고 3차전에는 와이어 이상한 것들 다 붙여도 되지 뭐지? 어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1차전은 여기서 만들고 일단은 기본 차량 선택할 수 있어 여기서 에어보트랑 이거 너랑 너랑 전 당연히 지프차로 선택하겠습니다 아 지프차가 세는 건 알아서 나도 지프차를 당연하죠 저거는 수령양육이긴 하지만 육지에서는 찐빠잖아요 밀리긴 밀리지 이 자동차는 좀 안 밀리기 때문에 좀 밀리는 거를 찾아야겠어 내가 봤을 때 에 나는 좀 그거 할 거야 역시 미는 게 최고지 들어 올려서 미는 게 최고지 아 아 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저거 카운터를 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거 카운터 칠 수 있는 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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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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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카운터 그거 카운터 간다 나 카운터 생각났죠 카운터 무슨 카운터 무슨 카운터일까요 아 뭐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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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그냥 밑으로 민다는 거 그냥 밑으로 민다는 건가요 그냥 그 틈새를 파해 튄다 하 그렇다면 틈새를 막으면 되지 안 돼 틈새를 막으면 되지 아 에이 틈새 막은데 에이에 에이 틈새 진짜 아 아 틈새를 에이 틈새 막으면 됐는데 삐 아니야, 이거는 좀 이걸로는, 이걸로 미르면 좀 그거다. 그러면은? 틈을 아주 조그맣게 해야겠다. 아, 아 밀렸다. 아, 이런. 그렇다면은 절대 안 밀리게. 절대 안 밀리게 보여. 절대 안 밀리게 어떻게 무슨, 무슨 조치를 취하실까? 우리 게르몬 모두 출전 시간. 차의 무게를 풀업으로 늘린다. 그러면 자동차가 안 나가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잖아요. 차의 무게를 풀업으로 늘린다. 우선은, 출건 사용은 금지. 출건 사용, 오케이. 아, 용접은 됨. 용접은 허용해야죠. 그것까지 허용 안 하면 됩니다. 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안 밀릴 것 같은 기분인데. 저게 맞춰서 난 또 수정을 해야지. 아, 이거 서로 서로 보니까 카운터를 할 수가 있네. 진짜 이렇게, 이렇게 서로 서로 카운터 하려다 보니까 정점 무게는 무거워지고, 우린 버티지 못하고 말 거야. 이렇게,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옆에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옆에도 이렇게, 안 밀리게끔 좀 동그랗게 이런 걸 놔두고, 좀 난리가처럼. 좋았어, 가자 제퍼. 음... 건... 보호하는 데는 초승달이 최고지. 어... 좀 있다가. 한... 10초 뒤에 시작하지. 저, 줄기요. 잠깐만요. 아, 뭘 붙일 게 있다고.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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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아니, 형도 옆에 붙였잖아요. 아, 그, 그거는 빨리 한 거고. 빨리,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어, 저거? 어... 아닌데. 됐어. 깎은 손톱 두 개에다가. 아, 저거. 저거 좀 힘든데. 그, 저걸 어떻게 칸한테 찾아낼 것 같아. 어? 됐다. 이거면 됐다. 이걸로. 지우기요, 10초 뒤에 시작한다며요. 어, 시작. 가자, 가자. 어? 10초 뒤에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밑장 빼기야, 이거. 지우기요, 형도 했잖아요. 형도 했잖아요, 지우기요. 안 했어, 나 안 했어, 안 했어. 아, 형은, 형은. 아, 형은. 밑장 빼기야, 어디서. 어디서 밑장 빼기야. 오케이, 오케이, 고고. 오케이. 1차 하자. 어, 잠깐만. 봉잡 안 했다. 헉. 제1전.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는 좀 좁지 않나요? 옥상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정도가 충분해. 오케이. 카운트 해주세요. 5, 4, 3, 2, 1, 1, 출발. 왠다! 와아아아ㅏㅇ!! 박혔어! 박혔어! 으앗! 아, 이곳은 마지막이야. 으앗! 뒤로 빠지기! 어! 앗! 그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액. 아, 잠깐만 껴서 껴서 껴서. 아니야, 아! 아, 쪼거. 밀어 밀어. 이게 아니야x2 이것은 마지막이야 야 이게 집케 역할을 하네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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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받아! 이겼다! 딜을 생각 안했어 1차전은 제가 승리 1차전은 레알이다 이 승리 디치기 잠깐만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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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디치기 생각 안했군 2차전 세팅 시작 우선은 2차전은 뭘 허용하냐면은 풍선이랑 풍선은 왜요? 어 바퀴 바퀴는 어 회전력 1000까지 오케이 1000 뭐 그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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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회전력 1000까지 여기서 또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지 음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 이렇게 팍팍하면은 어 완벽해 내 자동차는 점점 사이버하머가 되어가고 있다 못 돌걸 난 완전 세거든 지금 천 천천 아 만이네 이거 어 천이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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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헬리콥터 형식으로 에이 풍차 안걸려요 이거 어 음 아 추진기 써도 된댔죠 추진기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 왜요 추진기 너무 세 추진기 너무 세요? 그럼 파워를 그거를 조절하면 아 추진기 1000까지 추진기 1000 1000? 1000 오케이 추진기 없으면 조금 밋밋하지 추진이가 없으면 밋밋하지 뭔가 좀 무거워진거 같은데 하 무게를 생각 안했군 이건 내가 이긴거 아니 세개를 천으로 했는데 왜 왜 이러지? 추진기 삭제 진지 진지 만들긴 진지 만드는거 진지 오케이 난 지금 진지하다 완벽해 완벽해 아 지금 어 과연 과연 이걸 다니까 바퀴가 무거워지네 네 이거 내가 이기겠는데 이거? 과연 그럴까요? 요거 오오오오오오오 아주 그냥 살인전차야 그냥 살인모기야 살인모기 이거는 살인전차구만 아주그냥 좋았어 나도 아깨를 치가야겠구만 오헤헤헤헤헤 회전력1000 회전력1000 수준력1000 워거인 나가봐야겠다 됐다 됐다 저게 쓸모가 있으려나 됐다 쌍찌찌 어 그런 발언을 하면은 안좋은데 아유 죄송합니다 안좋은데 왜요 왔잖아요 아냐 아냐 오케이 난 이거다 그러면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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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지금 완벽해 이제 시작할래? 잠시만요 이거 완벽한데 나 지금 네스 오케이 준비 완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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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워워워워 진정하라고 진정하라고 워워워 애가 날뛰어요 막 것은 추징기 그거 너무 오바한거야 그거 아니에요 천이에요 자 2차전 2차전 시작 간다 예예예예예예예 아 잠깐만 에의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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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 아 잠깐만 예예 에이 꼈어 부스터를 이대로 동기 오지 난다! 부스터, 부스터! 나 뒷바퀴 빠졌어. 잠깐만, 잠깐만. 아직이다! 이겼다. 2차전 저퍼룡의 승리. 3차전으로 넘어갑시다. 3차전은 3차전은 좀 진지하게 가야돼 진지하게 이번 3차전은 뭐 개수 제한없이 개수 제한없이? 어 막 따라 개수 제한없이 오케이 이번에는 아주 내가 추진기는 아주 내가 막 할거야 내가 추진기 막 하실거에요? 어 막 할거야 근데 출력은 상관이 있어 개수면 상관이 있는데 오 오 오 오 오 fender 이런 소리가 홍원아 어 어 대단해 내 작품이야 여기서 홍원아 이게 뭐야 여기서 위에 위에 이거를 딱 해주면 오 오 오 오 오! 좋아좋아좋아 아주 좋아 완벽해 난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지 아 그거 처음부터 하는건 처음부터 하는데 과연 어떨것인지 좋았어 나는 쌍바퀴다 과연 그게 될까 글쎄 될지 안될지는 두고 봐야죠 결전시간 33분 아 잠깐만 용좀 안했다 결전시간 33분까지 예 멍청잼 완벽한 지금 나는 엄청나고 완벽하지 엄청나고 완벽해요? 어 엄청나고 완벽해 굉장해 엄청나 엄청나고 굉장해 어? 이게 수단이 대단해 왜 형의 주투게임 와이어를 안쓰시죠? 와이어 쓰면 너무 OP인가요? 아 와이어 솔직히 뭘 써야될지 모르겠어 그 불을 지피는게 있는데 그거 너무 사기고 털에 담아면 너무 사기고 하여튼 여러가지 뭐로 사기야 쿵쿵쿵쿵쿵쿵쿵 다 사기야 그러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내가 이것만 쓰는거지 아하 좋은 배려 감사합니다 하하 좋은 배려 하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드릴이 아 드릴 내 드릴 아 이렇게 되구나 내 드릴은 하늘을 뚫을 드릴이다 오 완벽해 지금 굴착 굴착군 시몬 같아 지금 완벽해요? 굴착군 시몬 같아 지금 됐어 나는 준비완료다 시몬이 실제 존재하는거 같아 지금 호 호보볼? 아 호보볼 호보볼 허용 안했는데 호보볼? 호보볼 허용 안했어요? 호보볼 허용 안했는데 에 호보볼 허용 안했어요? 에 아 그럼 나도 호보볼 한다 호보볼 하세요? 호보볼 호보볼 아 호보볼 이거 좀 사기인데 이거 호보볼 호보볼 호보볼이 조금 사기인데 아 무거워지는데 호보볼 호보볼을 호보볼 호보볼 여기 하나하고 여기 하나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뜰라나 이게 conclus 너 어디 뜰 거에요? 자 3차전 호보볼 급격한 Rules 증가로 인해 불황을 갖게 된다 4차전 오케이 오케이 간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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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 그래야 되겠지 준비 레디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야 출발 에코즈 3 프리즈 이겼다 나 간다 이겼다 예 3샷전 저의 승리 이로써 2대1로 저 레아리다이의 승리입니다 아 나 돌고 있어 멈춰줘 멈춰줘 멈춰줄게요 방금 안 돼 퇴근 안 돼 퇴근 안 돼 오 호우 아 아름다운 아름다운 엔딩을 마지막으로 거기서 해야지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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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